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만드는 데 도전해 보세요. 전국에 상재한 메이커 공간과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우수한 아이디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형 메이크업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.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메이크업 문화, 창조경제 문화의 뿌리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.